안녕하세요. 손오공 라이프 온라인 개발팀 배윤스입니다. 저희 라이프 온라인은 MMORPG이고요. 현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게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. 첫 번째는 유저가 만들어가는 전설이라는 항목으로요. 유저가 스스로 자신이 플레이한 행동들이 계속 게임 내에 기록이 남아 자신이 무엇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세계, 즉 유저들이 플레이한 내용에 따라서 세계가 변화하는 세계반화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저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이런 것에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스킬,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